안녕하세요. 이비옥 골프학교 OK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선생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지금 빵! 그리고 저희 채널은 화면 상단을 터치를 하면 자막 기능이 있습니다. 자막 기능에서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참고를 하시면 훨씬 더 글자도 읽어가면서 머리에 쏙쏙 바뀌게 제 레슨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아, 이거 조회수 기대됩니다. 샹크, 샹크라고 하잖아요. 샹크가 정말 공포스럽습니다. 정말 공포스러워요. 그런데 테레비에서 여러분들께 교정 방법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실제로 못 고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몸에 지금 잘못된 습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서 몸이 바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는 레슨은 TV에서 소개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저도 제가 알아낸 거니까요. 샹크를 고칠 수 있는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나오는 방법 소개해드리고요. 그것도 안 될 땐 이걸로 해라. 아니면 이것저것 다 귀찮으면 이것만 해라. 오늘 굉장히 좋은 레슨 나갑니다. 기대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절대 수 있는 이병훈 골프학교 네. 얼마 전에 제 친한 친구가 본인 사촌 형이 샹크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한다. 그런데 그 양반이 말이야. 평소 레슨 받는 걸 그렇게 좀 좋아하는 타입은 아닌데 힘든 것 같아. 그래서 너한테 가보라고 했어. 그런데 굉장히 좀 이렇게 책으로 습득력이 뛰어난 분이에요. 뭐 일단 운동은 모르겠는데 공부를 잘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딱 왔습니다. 그랬더니 뭐 처음에는 샹크가 안 나다가 점점 공을 치니까 이렇게 해서 우측으로 밀리는 건 그나마 이제 럭키고 이제 샹크 존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막 샹크가 팍팍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님 샹크를 고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를 원칙적인 내용에 준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전매 특허를 또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책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요. 이건 여러분도 알아두실 필요는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딱 그 굴브체를 셋업을 하잖아요. 셋업을 하면 이 샤프트를 연장하는 이 샤프트가 쭉 연장되는 선 연장되는 선을 계속 연장을 해보면 연장되는 게 어디냐면 공이 아니라 공 안쪽이에요. 지금 클럽 페이스 없이 샤프트가 연장되는 데를 보면 이렇게 해서 쭉 연장이 됩니다. 그런데 샤프트 연장선은 공의 위치가 아니고 공의 위치가 아니고 공 안쪽에 연결되어 있어요. 왜? 헤드가 앞에 툭 튀어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공 한 개 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레슨 중에 진짜 위험한 레슨이 있어요. 뭐냐면 백스윙을 할 때 쭉 가고 마지막에 올라갔을 때 이 그립 끝이 공을 지향한다고 생각을 해라. 특히나 내려올 때 공 쪽으로 얘를 보낸다고 생각을 해라. 공 쪽으로 팍! 이 빨간색 도장을 찍으면 저절로 팍! 해서 공이 맞게 되니까 여러분은 저절로 공을 칠 수 있습니다라는 원시적인 레슨이 지금도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탁 있으면 딱 해서 이 그립 끝을 팍! 밑으로 팍! 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게 터지죠. 공으로 하라고. 그런데 이 레슨은 틀린 건 아니에요. 방법은 맞지만 정확한 방법은 이 그립 끝이 공이 아니라 공 아래쪽을 팍! 찍는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자동 시스템으로 끌고 내려오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 파워풀한 스윙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이건 컨벤셔널 스윙의 형태예요. 이것도 저도 알려드릴 거예요. 옥스윙에서 알려드릴 건데 중요한 건 옥스윙은 오른손 스윙이고 컨벤셔널 스윙은 주로 왼손 스윙의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껏 소개를 안 한 건데 응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응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옥스윙의 오른손과 컨벤셔널 스윙의 왼손을 같이 쓸 수가 있어요. 잘 보세요.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립 끝이 빨갛죠. 나중에 레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걸 공으로 찍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들려있건 간에 공 안쪽으로 친다고 하면 굉장히 파워풀한 히팅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딱 풀어서 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립 끝만 글로 던지면 얘가 팍 터져나갑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럼 제가 지금 이걸 갑자기 왜 설명을 드렸느냐. 그립 끝이 공 안쪽을 향하면 샹크를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뭐 레슨을 들을 때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쓸 때 마이너스가 현상이 크면 플러스를 완전히 막 때려 넣으세요. 그렇게 완전히 퍼 넣으세요.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마저 나의 그립 끝이 공을 향했는데 약간 안쪽으로 가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립 끝을 완전히 내 발 앞쪽 내 발 앞쪽을 향하게 해서 이 정도는 당겨줘야 튀어나가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정상인이 그렇게 하면 완전히 이쪽으로 찍는다고 하면 거의 뭐 공하고 만날 수도 없는 정도의 라인으로 들어가죠. 왜? 스윙 궤도가 이렇게 돼 있는 걸 이렇게 바꾸는 거니까. 그립 끝이 이루니까. 그런데 샹크병이 심한 분들은 본인은 이렇게 내린다고 해도 그래도 샹크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잘 안 고쳐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 되세요?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 고치는 방법은 제가 늘 어떻게 어떤 방법을 많이 쓰냐면 습관을 보기 위해서 습관을 보기 위해서 이게 정신적인 문제냐 아니면 육체적인 문제냐 라는 걸 판단할 때 이걸 쳐보게 합니다. 아래 공을 쳐보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공을 샹크를 하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공을 두 개씩 쳐요. 뭐 이건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봐요. 지금 샹크를 하죠? 그러면 이 아래 공만 한번 쳐보실래요? 아래 공만 쳐보실래요? 하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공을 빼고 여기에서 이 공 절대 건들지 말고 가까이 붙인 상태에서 이 안쪽으로 지나가 보세요 하면 이렇게 지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딱 보고 똑같은 방법의 공만 뺐는데 절대 이 공 건들지 말고 아래쪽으로 지나가 보세요. 이렇게 지나가요. 이런 분들은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에요. 공을 딱 봤을 때 어디를 쳐야 되겠다 아니라 그냥 세게 쳐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샹크가 나요. 그런 분들은 금방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분들이 또 있어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 안으로 지나가 보세요. 했는데도 쳤더니 딱 해가지고 정확하게 맞추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에요. 공은 맞으니까. 남들이 볼 때는 전혀 모르는데 남들이 볼 때는 전혀 모르는데 공이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안 맞아야 되는데 공이 맞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육체적으로 이미 몸이 벌어지는 습관이 들어 버린 거에요. 그냥 막 신체적으로 아예 내밀면서 치는 게 들었거든요. 그럴 때는 당분간은 샹크를 막기 위해서 여기에서 놓고 안으로 다니거나 이것도 위험해요. 안으로 다닌다고 생각하면 꼭 가서 공을 정확하게 치게 됩니다. 내미는 습관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두 번째 샹크를 잡는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병욱이 드리는 전매특허는 뭐냐 진짜 이거는 스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세요. 제 채널을 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골프채는 안에서 들어올 때 안에서 쭉 들어올 때 이렇게 스윙 갔다가 쭉 바깥으로 나가는 애는 누가 주도적으로 나가냐면 힐 사이드가 먼저 나가요. 이렇게 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뒤집어져 있으면 제일 주도적으로 나가는 게 힐 사이드고요. 여기에서 토우가 덮여 있으면 이 토우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 어떤 성질이 있냐면 토우가 이렇게 센터에서 이렇게 덮여 있잖아요. 그럼 얘는 돌아 들어오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서 클럽이 이렇게 열려 있으면 얘는 계속 나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 나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들어오려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힐 사이드가 먼저 나오면 얘는 계속 나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딱 돌아서 토우가 덮여 있으면 들어오려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쇽크는 내가 주어진 공간에서 더 많이 쓰다 보니까 힐 쪽에 맞아서 튀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정해진 공간, 공과의 거리를 써야 되는데 너무 계속 힐 쪽으로 하다 보니까 얘는 나가려는 성질이 있으니까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식으로 힐 쪽에 맞아서 쇽크가 나죠. 반대로 너무 토우가 먼저 돌면 어떻게 돼요? 토우가 먼저 돌면 이것도 쇽크의 성격이지만 토우에 맞는 쇽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토우로 치는 쇽크는 거의 드물죠. 거의 힐 쪽인데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뭐라고 하냐면 이 공을 만날 때 힐이 못 들어오고 토우가 먼저 들어오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절대로 이 손동작으로는 처음에 못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닫아 놓게 해요. 닫아 놓고 잡게 하고 그냥 똑같이 여기서는 스윙 교정이 필요가 없어요. 왜? 이렇게 놔 있을 때 지금 보면 똑바로 스퀘어로 놔 있을 때 이렇게 들어오는 형태니까 이렇게 닫아 놓으면 정말 나쁜 케이스라고 해봐요. 이 정도예요. 여기서 치면 왼쪽으로 살짝 감길지언정 절대로 쇽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클럽을 완전히 많이 덮어 놓은 상태에서 마음껏 후려 갈기라고 합니다. 마음껏 배치기를 해도 좋으니까 마음껏 갈기라고 해요. 그러면 이 정도면 보통 쇽크가 났어야 되는데 쇽크가 안 나고 당연히 안 나죠. 토우가 이렇게 덮여 있으니까 토우 사이드가 들어와 있으니까 얘는 들어오려는 성격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 공하고 제일 먼저 만나는 부분이 토우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힐 쪽이 지금 뒤로 빠졌으니까 그래서 쇽크를 예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평생 이렇게 치느냐?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 쇽크에 대한 공포증이 없고 공을 맞추는 능력이 그리고 몸에 가까이 붙여치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풀어졌던 나사가 조여지기 시작합니다. 불안했는데 안 불안해지죠. 자신감이 붙으니까 그때는 닫고 치게 됩니다. 그리고 닫고 난 다음에 자신감이 더 커지면 조금 더 열어서 조금 더 열어서 또 치면 아! 쇽크가 사라졌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두 가지는 정말 교과서로 책을 쓰기도 좋고 논리적으로 그 다음 원리적으로 설명해서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정말 좋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이 바닥에서 레슨을 하면서 적용을 해보면 거의 안 돼요. 가장 효과적인 건 그냥 딱 닫아 놓고 잡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잡더라도 먼저 얘가 들어오게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스윙이 불안한 상태에서는 멘탈적으로 만들기 상당히 어려운 시도예요. 닫아 놓고 그냥 갈려버리세요. 그래서 샹크가 일단 안 난다는 거 그 점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하고 지속적으로 치다 보면 이렇게 닫았던 걸 좀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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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각 골포에 맞는 그런 특성을 찾아낼 수가 있으니까 뭐 샹크? 무서운 병 아닙니다. 그리고 제 답글 중에 샹크 때문에 죽겠어요 라는 분들이 있는데 이 방법을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옥스윙을 하다 보면 처음에 맞닥뜨리는 게 샹크예요. 그런 분들은 가뜩이나 인에서 아웃으로 나가는데 이게 뒤집어진 상태가 되는 걸 본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코킹이 됐으니까 그래서 약간 덮은 형태 그래서 덮어 덮어 있었잖아요. 덮어 덮어 하면 늘 부끄럽죠. 뭐 창피하죠. 하지만 이 힐 사이드를 늘 뒤쪽으로 빼놓고 다니니까 절대로 샹크로 고생할 일은 없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샹크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방 극복할 수 있어요. 한 번 걸리면 죽을 것 같지만 극복하는 방법은 의외로 쉽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레슨 괜찮았죠? 좋아요 구독 알람쇼 좀 꽉 눌러주시고요. 많은 응원 그리고 옆에 동료, 친지, 지인분들에게 많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12만을 지나서 지금 12만 몇 천으로 가고 있는데 뭐 그게 30만이건 40만이건 50만이건 제 힘이 닿는 데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학교 오케이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병옥이었습니다. 옥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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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